중종시로 49권 중종 18년 10월 14일 경술 첫 번째 기사 1523년 명가정지 2년 가느니 개하에서나 연하지 않다. 중종시로 49권 중종 18년 10월 14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중종시로 49권 중종 18년 10월 14일 경술 세 번째 기사 김당을 공조 참판으로 김괭을 평안도 관찰사로 삼았다. 중종시로 49권 중종 18년 10월 15일 시내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중종시로 49권 중종 18년 10월 15일 시내 두 번째 기사 가느니 전의 일을 아래였으나 연하지 않다. 중종시로 49권 중종 18년 10월 15일 시내 세 번째 기사 밤에 백기가 하늘에 깔렸다. 중종시로 49권 중종 18년 10월 16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시로 49권 중종 18년 10월 16일 임자 두 번째 기사 가느니 개하였으나 연하지 않다. 중종시로 49권 중종 18년 10월 16일 임자 세 번째 기사 무지개가 간방에 보이다. 중종시로 49권 중종 18년 10월 17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시로 49권 중종 18년 10월 17일 개축 두 번째 기사 가느니 개하였으나 연하지 않다. 중종시로 49권 중종 18년 10월 18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시로 49권 중종 18년 10월 18일 갑인 두 번째 기사 가느니 개하였으나 연하지 않다. 중종시로 49권 중종 18년 10월 18일 갑인 세 번째 기사 김인손을 사과는 정은으로 삼다. 중종시로 49권 중종 18년 10월 19일 을미오 첫 번째 기사 개복을 듣다. 중종시로 49권 중종 18년 10월 19일 을미오 두 번째 기사 삼군과 병조 비변사가 명을 받고 빈청에 모여 반석병의 서장을 의논하여 아르기랄 평안도에서 쫓는 지령괴는 일일정에 지나지 않고 함경도에서 쫓는 무찬은 거의 삼사일정인데 거리가 구르지 않으므로 기일이 같지 않아 앞서기도 하고 뒷서기도 하며 매우 옳지 않으니 거리를 헤아려 한결같이 기일을 작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갑삼부사 곽한은 이미 갈렸으나 아직 머물러 두면 오히려 제장이 될 만합니다. 세부사 박세형도 당상임으로 위장을 시킬 만하나 부장은 부득이 서울에서 내려보내야 합니다. 또 강원도에도 제장이 될 만한 무신이 없고 육진에는 2원이 있기는 하나 1원을 옮겼으면 변방의 방비가 허술해질 것인데 2번을 쫓고 나면 변방의 우원이 없지 않을 것이니 먼저 육진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현년의 북정 때에는 먼저 대신을 보내 평안도의 방어를 갖췄는데 이제 평안도 함경도에서 쫓는다면 육진을 굳게 지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강원도의 군말을 초발할 것을 병사가 개청하였으나 이는 쫓기만 하고 크게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니 다른 도의 군사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병사 반석평은 평안도의 군사가 사천임으로 그 수와 같게 하고자 하겠으나 평안도에는 완전히 쫓는 것이니 사천의 많은 군사를 써야 마땅하고 남도에서는 2, 3천의 군사일지라도 쓸만합니다. 본도의 군사만으로 넉넉히 쓰게 하는 일은 비변사가 뒤따라 마련하여 아르겠습니다. 또 반석평은 무죄가 있으므로 저는 여러 번 변장이 되었으나 아직 군사를 쓰는 일을 겪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큰 군사를 주어 직영 밖으로 나가게 하기에 매우 미안하니 변방 일에 익숙한 사람을 가려 보내어 함께 의논하여 처치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쫓은 뒤의 방어에 관한 일은 비변사가 뒤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처럼 상시보다 더 좋지 할 때 과연 옮겨 쓸 수 없다. 남도의 병사를 아는 사람을 보내는 일은 이미 병사가 있는데 또 다른 장수를 보내면 병사를 신임하지 않는 듯하니 붕괴 같은 사람을 보낼 수는 안 되고 조윤선처럼 며슬이 높은 사람을 보내야 한다 하였다. 중조시로 49권 중종 18년 10월 19일 을명 세 번째 기사 간원이 기하였으나 연화하지 않다. 중조시로 49권 중종 18년 10월 20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시로 49권 중종 18년 10월 21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연대를 듣다. 중조시로 49권 중종 18년 10월 22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정부가 의논하여 아래기를 재임감에 면목이 없게 된 것은 한두 해의 소치가 아니니 이미 해유를 낸 것도 어찌 죄다 번고하고서 하였겠습니까. 부족임이 많은데 아직 해유하지 못한 사람에게만 징수할 수 없으니 모두 징수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악포의 일은 도년에 처하면 법이 가벼워서 백성이 범할 것이니 짠잔한 초범이라도 전가 입거에 처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아랜 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중조시로 49권 중종 18년 10월 23일 김희 첫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시로 49권 중종 18년 10월 23일 김희 두 번째 기사 주문사 성세창이 요동이로 치서하였다. 왜인가 중국 사람들은 모두 무사히 건너려 왔습니다. 당찬부터 용동까지 오는 길에 구경하는 사람이 담장처럼 늘었었는데 다들 평생에 외자를 보지 못하였는데 이는 천하의 희귀한 일이다 하며 다투어 시끄러이 탄미하였습니다. 지휘 최위가 가인을 시켜 외자를 보겠다고 청함으로 이 화종을 시켜 데리고 들어오게 하였더니 지비가 곧 와서 보고는 이는 매우 아름다운 일이니 조정에서 후후한 상이 있을 것이다 하기에 이 화종이 우리나라는 정성으로 사대하므로 얘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인데 감히 상을 바라는 마음을 갖겠느냐고 답하니 지비가 내 말이 옳으나 조정에서는 상을 줄 것이다 하였습니다. 중저시로 49권 중정 18년 10월 24일 경신 첫 번째 기사 개복을 듣다 중저시로 49권 중정 18년 10월 25일 신요 첫 번째 기사 경상도 감사 박류령이 장계하였다 좌도 병사 윤희평이 이문의 외선 8측이 목도이에 장박하였다 하였습니다. 중저시로 49권 중정 18년 10월 25일 신요 첫 번째 기사 가노니 아래길을 통사 김 사내는 함부로 물화를 무역하다가 차량 제지가 뒤떨어져서 찾지 못하게 되자 예부에 나아가 고하여 예부가 차부를 엄하게 형벌하게까지 하여 한 사람이 스스로 몸며 죽게 만들었는데 그 뒤로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보면 반드시 김 사내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자하고 하유하는 것으로 말하면 그 죄를 가볍게 할 수 없으니 유래에 의하여 죄를 다스리고 사사로 무역한 물건은 죄다 관가에 몰수하여 뒷사람을 징계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장교하기를 김 사내의 죄는 과연 매우 중하다. 의검부로 식혀 주문하여 다스리게 한 뒤에 사사로 무역한 물건은 관가에 몰수하도록 하라 하였다. 신제 7월 49번 중독 18년 10월 27일 개의 첫 번째 기사 저 윤손이 와사 아래길에 신을 함경남도 순변사로 삼으셨는데 이러한 큰일은 참으로 감당하지 못할 듯합니다. 그러나 이미 가라고 명언하셨으니 신이 감히 사양할 수 없습니다. 서도 남도는 신이 다 아는데 함경도의 군조론 본대 평안도에 미치지 못하고 함경남도에는 더욱이 쓸만하지 못합니다. 신이 값싼 부사였을 때 헤아려 보니 수는 삼사천이나 쓸만한 군조리 하나도 없었습니다. 삼수 희주의 등의 길은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하나 4, 5일 걸리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쫓아낼 때 수로가 좁은 곳에는 왕래함에 군사를 머물려 두지 않을 수 없는데 군사를 머물려두면 군조리 모자랄 듯하고 군사를 머물려 두지 않으면 원병이 끊어져서 병위가 엄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병이 있으면 군사를 돌이킬 때에도 염려가 없을 것이니 군조리 7, 800명을 더 하소서 또 장사는 누구나 말을 갖지 않았겠습니까만 다만 말 한 필로는 사고가 있으면 어려울 것입니다. 전에 순변의 행차에는 의뢰 전말을 주었으니 십여 피를 가져가기를 청합니다. 또 활은 전에 이미 마련하였으나 시비가 혹 끊어지면 갑자기 갖추기 어려우니 1,000여 가닥을 더 가져가서 쓴 뒤에 돈도의 각진에 반납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또 그 돈은 철물이 모자라니 편자를 많이 가져가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천교하기를 조종의 물론이 다 경을 마땅하게 여기므로 가게 한 것이다. 아랫니를 해조의 비변사를 시켜 마련하도록 하라 하였다. 중저 7월 49권 중중 18년 10월 28일 갑자 첫 번째 개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저 7월 49권 중중 18년 10월 29일 을축 첫 번째 개사 평안부 관찰사 김괭이 배사하며 아르기를 이제 지령괴 등에서는 쫓아내되 여연무창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조종이 지령괴에서만 쫓아내더라도 여연무창의 야인은 스스로 의심하여 힘을 합해 한가할 것이며 우리나라 사람이 이번 거사는 너희에게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김주 성악과 부칠 것 같이 온사가 오면한 자가 홀로 쫓겨나는 것을 면하여 저들이 힘을 합해 한가하여 불행한 일이 있으면 나라의 위험을 크게 손상하게 될 것입니다. 쫓아내지 않으면 그만이겠으나 쫓아낸다면 여연무창도 아울러 쫓아내는 것이 없겠습니다. 또 쫓아내기 전에는 저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겠으나 쫓아내다가 조금이라도 자질이 있으면 저들이 두려워 우리를 깔볼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군기에 관한 일을 이렇게 소략하게 할 수 없을 듯 합니다. 또 평안도 이를 병사 이 지방에게 전위하셨습니다. 예전부터 군장에는 도원수 부원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 지방에게만 맡겼으니 만약에 병고가 있으면 부득이 신이 그 책임을 맡을 것인데 신은 전혀 병사를 모름으로 큰일을 처치하지 못할 듯 합니다. 하니 잔교하기라 김경이 아린 것이 지당하니 고청부와 비변사를 폐수하여 다시 의논하라 하였다. 신주시로 49관 중정 18년 10월 29일 어리축 두 번째 기사 남군, 이효천, 권균, 이향, 고영산, 홍숙, 안윤덕, 유담령, 김급핍, 한, 형윤 등이 의논하여 아르기라 이제 지령괘에서만 쫓아내고 여영, 무창에서도 아울러 쫓아내지 않는 일은 조정이 헤아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평안도는 지령괘 여영부터 쫓아내고 함경남도는 무창부터 쫓아내는데 이렇게 하면 다 그 야인의 소굴로 들어갈 것이니 조정이 지령괘만 쫓아내더라도 모두 쫓아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우 이 장길도 이 뜻을 알고 갔으니 그 회계를 기다리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남도병사 반석병에게 진퇴하는 기일을 평안도와 의논하여 함께 쫓아내도록 비변사가 이미 하유하였으니 그 회계를 기다려야 조치할 수 있으므로 조정이 아직 의논을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김괭이 아랜 다른 일들은 가능합니다. 병사는 전혀 모르는 것으로 말하면 감사가 병사를 잘 안다면 다른 장소를 따로 보낼 것이 없겠으나 자헌 한 사람을 보내어 강계 만포에 가서 머물고 이 지방과 함께 호령하지는 말게 하여 원병으로 삼아야 마땅합니다. 이 지방은 3년 동안 이도에서 모든 군녀의 일을 이미 규약하고 처치하였을 것이니 다시 다른 장소를 시켜 서로 주정하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아니 찬교하기라 이미 위임하는 뜻을 이 지방에게 하유하였으니 다시 다른 장소로 보낼 수 없으며 자헌인 사람을 따로 보내면 이 지방도 스스로 편안하지 않을 것이다. 김극승 같은 사람은 문무에 재주를 겸전하였는데 이조판사를 감사로 삼으면 낯으로 재수하는 듯하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병사를 아는 사람에게 한도의 책임을 맡기는 것도 부득이한 것이며 이렇게 하면 이 지방도 스스로 마음에 쾌하고 모든 군기를 처치하는 일도 마땅하게 될 것이다 하였다. 중정시로 49권 중정 18년 10월 30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중정시로 49권 중정 18년 10월 30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순변사 조희은 손이 아래기를 신이 거느리는 군관은 20인인데 16인을 부장으로 삼으니 더 거느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듣건대 본도의 병사가 활은 청하였으나 살은 청하지 않았다하니 장전 편전 1천부를 가져가기를 청합니다. 아니 찬교하기라 함경도에 20인을 보내는 일은 이미 의정하였으니 더 보낼 수 없으나 종사관이 너무 적으니 이 원을 더 내도록 하라 장전 편전의 이런 해조에 물으라 하였다. 조윤손이 또 아래기를 본도의 병사가 신기전 지신포는 개청하였으나 화전은 청하지 않았으니 4,500 자료를 가져가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랜 대로 하라 찬교하였다. 중정시로 49권 중정 18년 10월 30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장순손을 이좋판사로 김극성을 평안도 관찰사로 김괭을 동지중추부사로 심사손을 홍문관 부교류로 삼았다. 중정시로 49권 중정 18년 10월 30일 병인 네 번째 기사 황해도 강령현의 지진이 있다. 중정시로 49권 중정 18년 11월 1일 장면 첫 번째 기사 삼궁이 아래기를 동지에는 세자궁에서 백간이 재배하는 예가 있는데 세자가 이미 관례를 지냈으니 일체의 예문대로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또 함경도 관찰사의 서장에 관한 일은 관찰사가 뒤의 사정을 익히 알아서 아래였겠으나 일이 매우 중대하니 지변사 지상에게 널리 의논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정원이 이어 아래기를 세자궁에는 백간이 재배하는 일을 전부가 아래였는데 백간의 일체의 예문대로 세자궁에서 재배하는 일을 거행하기로 한다면 세자도 백간을 건너리고 대전에서 먼저 하래를 거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자가 어려서 할 수 없을 듯하니 이 뜻을 대신에게 대하시해 물어서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찬교하기라 세자가 이미 관례를 지냈으니 모든 일을 일체의 예문대로 하는 것이 옳다. 대신이 잘 의논해 아래였을 것이다마는 이제 아직 어려서 하래를 거행할 수 없는데 먼저 백간의 하래를 받는 것은 온편치 못하니 다시 의논해 아래라. 또 함경도 관찰서의 서장에 관한 일은 아램바에 따라 널리 의논해야 하겠으니 동지 나래 정부 전수와 정성을 지닌 사람과 혜주 당상과 주변사 당상을 불러 골정에서 회의하게 하라 하였다. 진조시로 49관 중조 18년 11월 1일을 정명 두 번째 개사 주강에 나아가다. 진조시로 49관 중조 18년 11월 1일을 정명 세 번째 개사 3궁이 아래기를 세자궁에서 재배하는 예가 예문에 있으므로 예문대로 할 것을 아래였으나 이제 들으니 상의 본부가 지당하십니다. 세자가 연장하기 전에는 곤도에 따라 멈추는 것이 마땅한데 이 일은 상께서 명하여 멈추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세자는 예를 받지 말아야 마땅하다. 예주의 전하라 하였다. 진조시로 49관 중조 18년 11월 1일을 정명 네 번째 개사 가느니 아래기를 승변사 조윤손이 보덕 이수동을 종사관으로 자망하였으나 서연의 이런 승변보다도 증하니 상께서 보내라고 호명하시는 것은 모르되 자망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해사도 들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뒤페단이 있을 것입니다. 하여서나 따르지 않았다. 진조 7월 49관 중조 18년 11월 2일 무지인 첫 번째 개사 주강에 나아가다 헌두가 아르기랄 최세절 원천에 제주 목사가 되었으나 해외가 꺼려서 부임하지 않았는데 이제 충청 병사가 된 것은 온편치 못하니 법대로 중기불사하고 도로 외임을 제수해야 합니다. 하고 가노니 이 수동의 일을 아르니 전교하기라 시강은 과연 중한데 순변사가 스스로 고르는 것은 온편치 못하니 갈라 나머지는 요나하지 않는다 하고 이어 병조에 전교하기라 이 수동의 빈자리는 경량관을 사임하지 말고 무죄가 있는 다른 사람을 보내라 하였다. 진조 7월 49관 중조 18년 11월 2일 무지인 두 번째 개사 비변사가 아랜 구축시 약조 단자를 내리며 이르기를 여기에 말한 장사가 공 세우기를 탐내 함부로 노후약자 분야자를 죽이거나 장조리 뒤의 마술을 훔치려 하는 것을 거듭 경고할 것을 김극성에게 아울러 하유하도록 하라 하였다. 진조 7월 49관 중조 18년 11월 2일 무지인 세 번째 개사 상질사 최하농의 이 경사에서 돌아오다. 진조 7월 49관 중조 18년 11월 3일 기사 첫 번째 개사 선교하였다. 진조 7월 49관 중조 18년 11월 3일 기사 세 번째 개사 대간이 아르기를 장순순은 전에 이상이 되었을 때 병조판사 때의 잘못 때문에 논박 받아 갈린 지 오래지 않은데 이제 이조판사가 된 것은 온편지 못하니 가소서 하고 헌부가 최세절의 이의를 아르니 전교하기를 최세절은 그때 마침 병고가 있어 부임하지 못하였으니 갈 것도 없다. 장순순이 전에 이상이 되었을 때 물론이 있었다는 뜻을 모르지는 않으나 오랜 재의상은 한때의 잘못이 더라도 번번이 그것을 논할 수 없으니 갈 수 없다. 하였다. 진조 7월 49관 중종 18년 11월 4일 경호 첫 번째 개사 즉왕에 나아가다 특징간 한형윤이 아르기를 여염무창의 야인을 쫓아내는 일은 난 이가 같지 않습니다. 신의 뜻에는 야인이 와서 산 지 이미 오래므로 저들이 그 땅을 제 것으로 생각하고 사는데 이제 쫓아내면 분하게 여기고 원망하여 변방의 사단이 틀림없이 해마다 일어날 듯하니 그곳의 군사 백성을 쉬게 할 방도를 더 유념하여 처치하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라. 맥덕 맥덕과 조종의 은윤이 다 이 일을 걱정한다. 우리 군량이 부족한데 먼저 혼단을 일으키면 후환이 있을 듯하나 쫓아내는 것도 후환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고 또 이미 계책을 정하였으니 쫓아내지 않을 수 없다. 쫓아낸 뒤에는 갑절 더 조치해야 하겠다. 우리나라 사신이 경사에 갈 때 침해할 염려가 없지 않으니 이것도 걱정이다. 하며 한영윤이 아래기라. 한병도는 본데 우리 땅이 아니었으므로 전주에서는 신력을 도피하는 사람들이 다 그곳으로 갔는데 세종 때에 이르러 비로소 육진을 두었으므로 야인이 바라서 의탁하여 살았으니 사신이 중국에 왕래하는 도중에 침해가 있다는 것은 상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다만 지금 병력이 적으니 이는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근래 민간에 말이 전혀 없으니 갑작스런 일이 있으며 싸움 돼서 쓸 수 없을 것입니다. 사복시의 암화를 민가에 헛어주더라도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도로 나라에서 쓰기도 하고 헛어준다면 무슨 방해가 되겠습니까? 하니 상의 이르기를 변방의 일은 그 마지막을 헤아리지 않아서는 안 된다. 저들을 쫓아서 스스로 물러간다면 좋겠으나 한각 공동만 하고 만다면 안 되니 모든 일을 미리 갖추지 않을 수 없다 하며 한영윤이 아래기를 신의 비변사 당상에 참여되었으니 시중의 일을 힘껏 하겠습니다. 상께서도 이 기회가 매우 두렵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하였다. 신조시로 신조시로 49권 중조 18년 11월 4일 경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하 1월 아래였으나 연호하지 않다. 신조시로 49권 중조 18년 11월 4일 경호 세 번째 기사 승변사 조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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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신조시로 49권 중종 18년 11월 5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쫓아내는 일은 병사 이 지방에 오로지 맡아서 조치합니다마는 신이 떠나는 것이 임박하였으므로 부득이 해야 할 일을 단자에 썼어 아랩니다. 이 모든 행군에는 상장이 있고 반드시 부장이 있어 군중의 호령은 상장이 유고하며 부장의 절제를 받는 것이며 이제 이 지방이 거느린 제의장은 다 거두의 수령을 썼으므로 통일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신의 생각으론 작은 패단을 헤아리지 말고 부장 한 사람을 따라 보며 만전할 게 하는 것이 어떠할까 합니다. 2. 변신은 조종의 규획을 따라야 하고 조금이라도 오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무창 등에 와서 사는 야인을 남김없이 쫓아내야 한다고도 하고 위아래 끝만을 쫓아내야 한다고도 하여 아직 일정하지 않으며 함경도는 어느 곳부터 어느 곳까지 평환도는 어느 곳부터 어느 곳까지 쫓아낸다는 것도 구획하지 못하였으니 순변사 조윤선이 떠나기 전에 잘 의논하여 미리 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3. 절도사가 지경을 나아간 뒤에는 관절사가 변성에 유진하여 사변에 대비해야 하는데 도내의 용맹한 장수와 군절이 죄다 종군하고 나서 만일 수화의 경보가 있으면 거느리고 부릴 사람이 없으니 병주를 씻겨 적당한 수의 군관을 차출하여 보내어 일이 끝날 때까지 거느리고 방어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참교하기를 내 생각에는 자헌 한 사람을 따로 보내고 싶으나 도내의 폐단이 있을까 염려됨으로 김괭을 관찰사 겸 영변사로 삼았는데 김괭이 장수의 재능이 부족하므로 경의 2조 판서를 갈아서 대신하게 하였으니 이는 변방의 일을 전담하는 것이다. 다시 다른 장수로 따로 보낸다면 이는 경을 보내는 뜻이 없을 것이다. 연어 때라면 군관을 거닐 수 없으나 이제 바이아로 군사를 일으키는 때이니 거느리고 가는 것이 옳겠다. 다만 그닐 무사를 많이 내려보냈고 경중에도 허술해서는 안 내렸겠으며 또 본도의 공력에 폐단이 있으므로 많이 보낼 수 없다. 종정하는 군관 이외에 이미 구인을 따로 정하여 두었으니 경은 데려가도록 하라 하였다. 중저시로 49권 중정 18년 11월 5일 신의 세번째 기사 대간이 장천순 최세자라 1월 아래였으나 다윤호하지 않다. 중저시로 49권 중정 18년 11월 6일 임신 첫번째 기사 경원 땅에서는 야인 박산이 내지에 출입하면서 교통하고 혼가하며 배단을 지은 일이 많이 있는데 회령부에서 죄를 얻어 형장을 맞다가 죽었으며 그 자손은 남의 거제 등에 분배되었습니다. 박산은 이미 죄가 있으므로 워낙 죽어 마당하지만 그 연좌된 자손이 거의 40여인이 다 남방으로 옮겨졌으니 이것은 매우 온편치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이것은 법위의 일인데 대구나 야인을 어찌 이렇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신등이 듣건들 경우는 야인들이 이 때문에 늘 운불분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어서 공손하지 않은 일이 많이 있다 합니다. 병사도 이 뜻을 알므로 그 서장에 이라한 것입니다. 이미 죄를 정하였는데 이제 도로 놓아주면 정령이 어지러워질 듯 하였으나 그들의 분한이 이라하니 한때의 권위로 병사의 서장에 따라 특별히 명하에 놓아주어 돌려보낸다는 뜻을 병조해시켜 야인에게 효유하여 고운한 마음을 풀어주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두도의 직원파여로 위리에 있으니 육진 사람들이 또 원망하고 분하게 여기는 일이 있게 하여서는 안 두겠습니다. 하고 또 아래기라 김극승이 아래 야인을 쫓아낼 때 평안 함경 두도의 군사가 나누어 맡아서 쫓아낼 것인데 남도로부터 들어가는 자는 무창까지 가고 평안도로부터 들어가는 자는 여영까지 가서 두길의 거리를 고르게 할 것을 의논을 정하고 내려가야 한다는 뜻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도의 형세를 두도에서 개문하기를 기다려 그 의논을 정해야 하겠으며 또 그 위아래 끝만 쫓아낼 것이 아니라 그 둘락을 죄다 쫓아내야 하겠습니다. 하고 고용산이 아래기를 양계에 사는 사람으로 겸사보 내금이가 된 자는 그 도로의 형세를 알 것이므로 이미 군관으로 정하였는데 엉원군이 아직 떠나지 않았으니 이 사람들을 쫓을 곳에 바로 보내고 김극승이 개청한 군관은 각별히 뽑아주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찬교하기를 처음에는 본도의 군사문을 쓰기로 하다가 이제는 그곳에서 아는 겸사보 내금이를 들여보내기로 하였다. 또 보내는 사람은 다 유명한 무사인데 그 한 가지 일만을 생각하고 다른 일을 두루 생각하지 않는 것은 워낙 옳지 않으니 다시 더 생각해야 한다. 또 그 도의 공억 비용과 영로의 폐해를 생각한 까닭으로 전일에 또 실본 부장 구인을 마련하여 들여보냈다. 감사에게도 공간을 주지 않을 수 없는데 이미 부임한 겸사보 내금이를 부장으로 삼아서 그대로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남권등에게 전교하기를 박상의 연주화에 대해서는 처음에 익히 생각하여 처치하였을 것이다마는 이 공사는 어느 때 일어난 것인가? 근래의 한 일인가? 조용때의 한 일인가? 그늘이 한 것이라면 놓아줄 수 있겠으나 오래된 일이라면 저들이 이미 분배된 곳에서 장가 들고 시집가서 분배된 곳을 도리어 연모하고 입회를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그곳에 오래 살아 도로의 원건이나 일물의 허실을 모두 다 알 것이니 그런데도 들여보내는 것은 매우 마땅하지 못하다. 하며 남권등이 아르기라. 이 일은 재작 내내 비로소 일어났습니다. 박상의 권관과 서로 말다툼하고 우리나라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하였는데 지난해 7월에 비로소 주의를 정하여 배수로 갔으니 장가 들고 시집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저들이 남방의 허실을 알 것이므로 들여보내는 것은 안전하는 분부는 연당하시나 남방은 인물이 주미라함으로 저들이 보았더라도 두려워 복종할 것이고 깔볼 리는 없을 것입니다. 처음 들여보낼 때에도 병조가 분부를 받고서 정부에 신보하지 않았으므로 신등은 심화를 알 수 없습니다. 하고 고용산이 아르기를 그도에 사는 사람을 부장으로 삼아서 군사를 거느리게 하면 물망이 없어 사람들이 두려워 복종하지 않을 것이므로 다시 아랜 것입니다. 부장 시비는 이미 다 출신한 조관으로 정하였거니와 본도에 사는 내금이 겸사복을 부장으로 삼으면 그가 거느릴 사람이 다 그의 족속인데 어떻게 정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부장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내금이 겸사복을 김극생에게 내어 김극생에게 주어 내려가서 마땅하게 부리도록 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란 박산의 일은 당초에 처치할 때 각별히 의논해서 하지 않았으므로 기억하지 못하겠으나 장가 들고 시집까지 안아서 이별하는 원한이 없다면 빨리 놓아주어 돌려보내는 것이 옳다 하고 고영산에게 전교하기란 변방의 일을 허술하지 않게 하려 하고 또 한도의 영로의 폐해가 없게 하려 하기 때문에 말한 것이다. 그러나 비변사가 살펴 생각하여 아뢰었으니 공간을 따로 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중저시로 49권 중종 18년 11월 6일 임신 두번째 기사 대간이 개하였으나 연하하지 않다. 중저시로 49권 중종 18년 11월 7일 개요 첫번째 기사 조광해 나아가다 장량 유연덕엔 장순손 최세자로 이를 아래였으나 연하하지 않았다. 상의 이르기를 이제 야인을 쫓아내느라 양계의 일이 있고도 외인 포로를 중국에 바쳤으므로 남방의 외도 원망이 없다고 생각할 수 없다. 이제 바리아우로 남북에 일이 있는 때이니 식량을 넉넉히 마련하여 하는 일이 가장 급한 일이다 하며 영사 남건이 아르기를 상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여의원 무창의 야인들이 아내를 데리고 소를 몰고 와서 사는 것이 점점 만연하게 되었으니 이는 변장이 차치를 마땅하게 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신입현방의 일을 아는 유식한 사람과 김석철의 말을 들으니 처음 두어 집이 와서 살 때에 차치하지 않아 만연하게 하여 두어 해가 못되는 사이에 제어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저들이 압록강가에 잇따라 살겠다는 말을 들었다 하니 이제 조치하지 않으면 점점 강승해져서 차치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옛 제왕은 군사를 일으킬 꼬투리가 있더라도 반드시 그 거치게 하려 힘쓰고 먼저 움직여서 백성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은 형세가 마지 못하게 된 데에서 나온 것이나 저들이 대적하지 못할 형세일지라도 창칼 아래로 백성을 모으는 것이니 이것이 어찌 가볍게 여길 일이겠습니까? 많은 만세의 개척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쫓아내어 편안히 붙여 살지 못하게 하면 저들이 반드시 매우 원망하여 변방의 말생이 일어나는 것은 틀림없겠으나 조정에서 처치가 있을 것입니다. 군사를 갑에 일으킬 수는 없으나 그대로 구식함인 형세가 구제하기 어렵게 될 것이므로 마지 못해 하는 것이다마는 군사를 일으킨 뒤에는 변방의 말생이 생길 것이고 중국 가는 사신이 왕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며 남군이 아르기라 전에는 중국에서 변방의 일을 엄밀하게 조치하지 않았으므로 동팔참 진도의 변장을 다 군사로 임명하니 군사를 놓아 침탈할 뿐이고 방해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저들이 깔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사신의 왕래에 의구가 많았으나 이제는 중국 변경의 이름이 완고하여 변장을 가려뽑아 병조를 정하게 훈련하며 A양부에도 주량이 있으므로 저들이 내려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진도의 변이 있더라도 조정에서 미리 알고 조치하여 한결같이 우리 지경을 수복하기로 마음먹으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중조시로 49권 중료 18년 11월 7일 개요 두번째 기사 경기 검천현에 천둥이 있다. 중조시로 49권 중료 18년 11월 8일 값을 첫번째 기사 주방에 나아가다. 중조시로 49권 중료 18년 11월 8일 값을 두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야인을 쫓아내는 일은 조정의 비밀이 하려하기는 했으나 평화도 병사의 서장을 보면 무리한 장사꾼들이 많이 출입하여 교통학원 누수를 한다고 하니 자들이 알고 먼저 대비하면 쫓아내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우리 백성을 뒷당으로 모으는 것은 부득에 사는 것인데 이미 군사를 일으키고 못 백성을 움직였으니 군사를 일으키는 기일을 4월 안으로 빨리 정해야 하겠다. 내일 대신 등을 한문 밖에 모아 승지가 이 뜻으로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중조시로 49권 중료 18년 11월 8일 값을 세번째 기사 대간이 개의하였으나 연화하지 않다. 중조시로 49권 중료 18년 11월 8일 값을 네번째 기사 도승지 김희수에게 전교하였다. 너가 전일 아린 서정록을 보면 이번에 야인을 쫓아내는 일과 주의가 맞지는 않으나 대개는 거의 같다. 쫓아내는 일의 시중을 낱낱이 기록하였다가 일이 끝난 뒤에 갖추어서서 후세에 전하도록 하라. 중조시로 49권 중료 18년 11월 8일 값을 다섯번째 기사 경기 남양부에 천둥이 있다. 중조시로 49권 중료 18년 11월 9일 영원군수 김기손의 평안도 병사의 기본을 가지고 왔다. 상위 4장들에 나아가 순변사 조윤 손을 인견하는데 영의정 남권 좌이정 이우청 우의정 권균 판중추부사 고용산 평조판사 홍수 공조판사 안윤덕 지중추부사 유담령 호조판사 김급핍 한승부판윤 한영윤 평안도 관찰사 김극성 도승지 김희수 조하승지 김말문 우승지 김극계 우부승지 윤인경 동부승지 소세리앙 기사관 안사언 가아주석 김광준 기사관 김미 김원 등이 입시하고 김기손도 참입하였다. 김기손이 병사 이지방의 뜻으로 아르기라 여현무창이 와서 사는 야인을 이제 쫓아내더라도 두려워하고 복종하는 뜻이 없다면 내년에 반드시 다시 와서 살 것인데 해마다 군사를 일으켜 쫓아내기 어렵고 뿌리를 아직 꽂는 방약은 아직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신의 조종의 처치와 비변사의 의논을 듣고 보게 하셨습니다. 또 이지방의 생각은 성식을 듣고 보기 위해서라고 전하여 그 추장을 불러 데리고 들어가 쫓아내고 양군의 일제기 여연히 이르렀다가 돌아올 때 당초에 말을 공손하지 않게 한 죄를 따져 목을 베고 나머지 무리에게 너희도 죄다 없애야 하겠으나 위험에 못 이겨 따라와서 삶으로 특별히 죽이지 않으니 이 뒤로는 이렇게 와서 살지 말도록 하라 하며 저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대저 대의 풍속이 폐망한 땅에는 다시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남건등에게 묻기를 이 일이 어떠한가 하며 남건이 아래기라 김주성압이 먼저 와서 살기 때문에 그 뒤에 이를 본또 만연하였으니 이것으로 죄를 따지는 것이 매우 마땅하나 이는 병사를 아는 자의 꾀입니다. 그러나 불러와서 뱀은 신의를 이를 뜻합니다. 뒷날 탐문할 일이 있어서 불러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두 도에서 군사를 이렇게 쫓아내고 위험을 보이더라도 다시 오지 못할 것이니 죽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이유청 홍숙이 아래기라 이것은 장수가 곤도로 쓰는 방약이겠으나 불러와서 두려워 죽이면 뒤에 할 말이 있어 부르더라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권균이 아래기라 쫓아낼 때 불렀다가 죽이는 것은 바르지 못하니 그 우두머리가 되는 자는 불러 죄를 따지고 돌려 보내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고 고영산이 아래기라 이것은 병가의 궤도입니다. 지난 신해년에도 불러와서 마침내 많이 죽였는데 그 뒤로는 검선등지의 사람을 불러도 오지 않았으니 이것이 어찌 옳겠습니까 그러나 그 출장을 불러서 군사 앞에 데리고 가면 그가 거느린 아랫사람들은 감히 대적하지 않을 것이며 다 쫓아낸 뒤에는 죄를 따지고 놓아주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고 안윤덕이 아래기라 이리 바른데에서 나와야 되의 뜻도 복종할 것이며 불순한 일을 보이면 두려워하고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유담련이 아래기라 김기손이 아래인 것은 병가에서 권도로 쓰는 방약입니다만 저들이 사는 곳은 다 교화가 미치지 않는 곳이고 저들이 우리 지경을 침범하지 않은데 불러와서 죽인다면 매우 옳지 않습니다. 하고 긴급피비 아래기라 병가의 일은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주장의 머리를 효시하면 그 아랫사람들이 두려워하겠으나 불러와서 죽이는 일은 매우 불손합니다. 하고 한 형윤이 아래기라 대적 병사란 도리가 발려들면 사기가 장성하고 구부면 노세하는 것입니다. 신혜년의 일은 신이 눈으로 보았는데 장사하느라 매매하는 자를 명목 없이 죽였으니 매우 막단치 않습니다. 이 지방의 생각은 다시 와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만 그 주장 인자를 불러서 죽이는 것은 일이 매우 바르지 못하니 옳지 않습니다. 하고 남건이 아래기라 병가의 일은 한결같이 정도로만 할 수 없으니 이 지방의 생각은 쫓아낸 뒤에 다시 와 살면 해마다 군사를 일으키기가 매우 어려움으로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다만 불러서 나온다면 군중에 데리고 갔다가 일이 끝난 뒤에 주위를 따지고 놓아주는 것이 무방하겠으나 군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면 저들이 나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만주를 정팔할 때 승문원을 시켜 방문을 지어 해군 때의 길에 걸어놓고 왔습니다. 이제 쫓아내 죄다 돌려보낸다면 쫓아내기만 할 뿐이지 저들이 어찌 죽이지 않는다는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 뜻으로 방을 붙여서 알려야 하겠습니다. 하고 안윤덕이 아래기라 전에 방을 붙일 때도 개청해서 하였습니다. 몽고구를 아는 자로 시켜서 방을 붙이면 저들도 와서 사는 것이 그르다는 것을 알고 우리 군사도 명목 없는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조윤소는 아래기라 신이 이제 순변사의 중임을 맡았으나 그곳 산천의 형세도 형세와 도루를 모르는데 이는 멀리서야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지방이 아랜 것을 보면 우두머리 된 자를 죽이면 퀘할 듯하나 뒷일을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불러서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군사 앞에 데리고 갔다가 죄를 따지고 놓아주면 괜찮겠으며 몽고굴로 쫓아내는 뜻을 써서 방을 붙이는 것도 괜찮겠다. 또 군사를 일으키는 일은 반복할 생각하여도 그 기일을 빨리 정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남군이 아래기를 이미 비변사와 의논하여 비밀이 조치하게 하였으나 전일 심사손이 평안도에 가서 감사를 면대하여 말할 때에 안자가 많이 있다 합니다. 함경북도에서는 모르더라도 단천에서 군사를 뽑으면 길주 사람들도 들을 것인데 더구나 부박한 이슈의 무리가 반드시 누설할 것입니다. 대저히 이런 농사의 풍흉을 보아 결정하였으므로 마침내 늦어졌으며 남도에서는 그늘에 비로소 알고 조치하였습니다. 전일에 이만주를 정벌할 때에는 새벽달이 바로 발익을 때를 텀타 군사를 운적이었거니와 그렇게 하자면 12월 20일쯤이 바로 맞으나 모든 일이 정제되지 못하며 정월 20일쯤이면 너무 늦고 강의 얼음도 녹을 듯합니다. 신등이 밖에서 의논하였는데 정월 5월 6일에 군사를 내면 군사를 돌려보내는 것이 보름때가 될 것입니다. 하고 고용산이 아래기를 신이 그곳의 얼음을 보니 물 밑부터 먼저 얼어 한취가 되어야 단단해지니 빨리 하게 하더라도 형세가 역시 어렵습니다. 올해는 입춘이 12월 보름 뒤에 있으니 날씨가 일찍 따뜻해져 얼음도 쉽게 녹겠으니 정월 보름 이전에 군사를 돌려오면 얼음이 미쳐 녹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조윤손이 아래기를 오늘 비로소 떠나 삼수에 갔다가 무창에 가자면 21정이니 그곳에 가서 조치하자면 12월 안에는 미쳐 못할 것이나 정월 초여름날 이전에 군사를 일으키면 이리 군색하지 않아서 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홍숙이 아래기를 정원 보름 이전에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긴급피비 아래기를 보름 이전에는 얼음이 녹을 리 없으며 눈이 녹은 뒤에 행군하며 말을 먹일 수 있고 모든 일이 군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고용사 니아래기를 신이 전에 12월에 들어갔었는데 눈이 깊어 풀이 묻혀서 말을 먹이기가 어려웠으니 부득이 새 후에 해야 합니다. 하고 조윤손이 아래기를 강변의 이런 신이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만 갑산의 물은 겨울이 따뜻한 해일지라도 3시에는 얼겠으나 여울이 빠른 곳이라면 얼더라도 굽지 않아서 비가 내리면 곧 녹을 것인데 입춘이 새전에 있습니다. 정월 보름 때에는 달이 밝아서 군사를 일으키게 말땅할 듯 합니다만 부득이 얼음길로 갔다 와야 하는데 그 사이 비가 내리면 얼음이 녹을 것이며 눈이 녹아서 말을 먹이기에는 편리하기를 기다려 살 수 없으니 반드시 일찍이 들어가 쫓아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도로의 원근을 짐작해서 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조윤손이 아래기를 그 도의의 일은 신이 아직 잘 알지 못하기는 하나 북도는 방하는 군기가 정제되었으되 남도는 그렇지 않아서 데려갈 병마도 정제되지 않았으니 미진하늘이 있으면 치게 하겠습니다. 하고 유담련이 아래기를 신이 전에 남방에서 보니 사돌이 군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군사람 반드시 위에 명을 받들어야 승기를 잡아 적에게 이길 수 있으니 반드시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군령은 각별히 엄격하게 하지 않더라도 본디 군령이 있는 것이다. 하며 남군이 아래기를 유담련이 아랜 뜻은 각별히 엄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고 권균이 아래기를 명을 받은 데는 호령은 다 장수에게 달려있으니 각별히 전교할 수 없겠습니다. 하였다. 홍숙이 아래기를 전일 직첩을 거둔 사람과 전함이 만호인 사람 등은 다 군관으로 양도에 내려보냈습니다. 여기에서 편안히 앉아서 녹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양도에 내려간 사람들은 종군하여 사지에 들어가니 군직에 붙여 녹을 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남군이 아래기를 공주외로 작산한 사람은 소용하라는 승전이 없으므로 소용하지 못합니다. 전함을 싸움터에 들여보내는 뜻을 상께서 어떻게 아시겠습니까만은 이제 특별히 명하여 녹을 붙여 소용하여 보내시면 저들이 상안을 알 것입니다. 하고 권균이 아래기를 선함을 들여보내는 것은 온편치 못합니다. 홍숙이 아래기를 처음에 의논하기에는 아래 끝만을 쫓아내기도 하였으나 이제 양도의 병사의 개본을 보니 죄다 쫓아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부득이 죄다 쫓아내야 하겠다 하며 고용산이 아래기를 함경도는 무창으로부터 내려오고 평안도는 여연으로부터 길을 나누어 들어가 양군이 합하여 죄다 쫓아내야 옳겠습니다. 처음 의논하기는 이 아래의 끝만을 쫓아내기로 하였으나 이제 사세를 보니 부득이 죄다 쫓아내야 하겠으며 여연 이하에 와서 사는 자들은 형세가 더욱 강생하고 말도 공손하지 않으니 쫓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사를 일으켜 지연만을 제어하면 사체가 온편치 못하니 죄다 쫓아내지 않았으면 안됩니다. 하였다. 중전 7월 49번 중전 18년 11월 9일 을해 두 번쩍에서 남권둥이 비총으로 물러가 아래기를 이 지방이 아랜 일에 대해서는 사항 앞에서 이미 다 아래였습니다마는 의논이 같지 않으니 반드시 같게 해야 합니다. 이 지방의 뜻은 추장 한두 사람을 불러와서 주의를 따지고 죽이면 뒤에 두려워하여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마는 불러와서 죽이면 신의를 잃는 것일 듯하여 다들 옳지 않다고 합니다. 불러와서 나오면 군중에 데려갔다가 다 쫓아낸 뒤에 군사를 일으킨 뜻을 효유하고 방을 붙여서 알리는 것이 옳겠습니다. 또 그 추장을 군중에 데리고 가며 그가 거느린 아래 사람들이 죄의 추장 때문에 감히 명을 거역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잔교하기라. 인견대의 의논도 일하여다. 다만 저들의 추장들이 불러와서 나온다면 군중에 데리고 갔다가 다 쫓아낸 뒤에 그 죄를 따지고 방을 붙여서 알리는 것이 옳겠으며 또 불러와서 나오지 않으면 도리어 군의를 손상하는 배단이 있을 것이니 불러와서 나오지 않으면 쫓는 중에 뒤떨어진 자를 사로잡아 죄를 따지고 말하기라. 국가에서 남김없이 죄다 없애야 하겠으나 특별한 은혜로 쫓기만 하고 목을 보존시키는 것은 상언이다 하야 하겠다. 이 두 가지 뜻을 김극성, 조윤손 등에게 하유하는 것이 옳겠다 하며 남견등이 아래기를 상해 분보가 지당하십니다. 이 두 가지 뜻을 김기손에게 일로 보내겠습니다. 조윤손이 가는 남도에는 부를 만은 불악이 없습니다. 하니 알았다. 창교하였다. 진조시록 49권 중교 18년 11월 9일 올해 세 번째 기사 헌부가 최세절의 일을 아랜이 아랜 대로 유노하다. 진조시록 49권 중교 18년 11월 9일 올해 네 번째 기사 함경도 신변사 조윤손에게 하유하기를 국가의 일정한 땅을 선조에게서 받았고 변경의 안위에 관한 처치를 이제 믿을 만한 신하에게 부친다. 강력을 두루 살피는 어려움은 모두 어진 사람을 얻어서 위임함으로 사신의 쓰레가 이르게 하면 모두 임금이 친히 가는 것과 같다. 주나라가 천명을 받으며 나라를 여는 데 소금과 같은 사람이 있었고 한 선제가 중흥함에 노신으로 조충국보다 난 사람이 없었으니 이 이적과 중국의 위덕이 논리 입혀진 것은 실로 순선의 방약이 마땅하였기 때문이다. 경은 이미 문물을 겸비하여 지모가 있고 능이 강단하며 부자가 서로 이어 일찍부터 장군의 기풍이 있고 시서와 예 도타와 극곡의 장제보다 뒤지지 않으며 전후 한두 번 북방을 맡았으므로 융추가 그 이름을 잘 안다. 우리나라의 서쪽 북쪽 두 변방은 다 견시가 서로 인견하였는데 인접하였는데 더구나 이 여연 무창들은 곧 우리 선세의 땅이다. 당초에 먼 지방 사람을 유화하기를 힘쓰다가 잘못하여 주성가가 한 주거를 받는 것을 들어주어더니 후에 아마도 진 때에 강호가 변경 안에서 산 일과 같이 우리나라가 어지러워질 듯하여 여러 번 변장을 시켜 타이르게 하였었다. 그러나 도리어 나쁜 말을 내어 공손하지 않고 우리 큰 나라를 원망하고 우리 변방 장수를 깔보아 밭을 갈고 짐승을 먹이며 부락을 불러 모아 떼지어 살며 아들을 기르고 자선을 기르며 모진 싹을 양성하여 더욱 만연해졌다. 이것은 구설로 교할 수 없고 군사로 쫓아내야 마땅한데 누구를 나라의 간섬으로 하여 북방의 방으로 맡길 것인가 북방을 돌보기에 근심이 깊으니 화를 당길 생각을 늦출 수 없고 모두 너가 합당하다 하니 장수의 책임은 맡을 만하다. 다만 편의로 종사하고 소란 없이 군사를 정거하여 한 방명의 민정을 진정하고 삼군의 형세를 씩씩하게 하며 계책에 조금도 실착이 없이 함께 기각의 원조를 하고 이래는 만전을 기하여 볼 전갈 같은 작지만 무서운 독을 조심하라. 먼저 화복으로 타일러 스스로 그 혼미를 깨닫게 해야 하며 왕사는 사납게 하지 말고 찬찬히 하고 제장은 떠들지 말고 명령에 따라 반드시 옛 땅을 찾대 남녀를 쫓고 집을 불사는데 그치고 군공을 바라지 말며 마설을 훔치고 노유를 죽이지 말라 저들의 힘을 떨쳐 명예 거역하거든 위험을 떨쳐 출벌하라 포용하는 인야를 멀리 보여 변방의 말성이 없게 하라 이렇게 전쟁을 하는구나 중저시로 49권 중족 18년 11월 9일 을 해 다섯 번째 계사 무지개가 서방에 보이다 중저시로 49권 중족 18년 11월 10일 병자 첫 번째 계사 조계상을 형료판스로 삼다 중저시로 49권 중족 18년 11월 11일 정축 첫 번째 계사 중저시로 49권 중족 18년 11월 11일 정축 두 번째 계사 찬교하였다 어제 한병도 관찰사 허경이 아랜 것을 보니 전 정평 부사 구세장의 일은 매우 놀랍다 구세장이 정평에 있을 때 서눌동의 뼈 30석과 콩 70석을 납부에 기록하였으나 실은 수납하지 않았는데 하인들은 처음 주문할 때 승복하지 않다가 뒤에 승복하였으니 이것은 하인들이 풍속을 아껴서 처음에 승복하지 않은 것이다 건물을 시켜 가두고 주문하도록 하라 중저시로 49권 중족 18년 11월 11일 정축 세 번째 계사 경상도 영천 풍기의 지진이 있다 중저시로 49권 중족 18년 11월 11일 무인 첫 번째 계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저시로 49권 중족 18년 11월 11일 무인 두 번째 계사 2조 판사 장순 손이 아래기를 신은 본 뒤 용렬하여 물리에 용납되지 못하며 2조는 육경의 어뜸인데 논박 받으면서 직무에 나아가기 미안하니 감히 사직합니다 하니 잔교하기라 이는 대간이한테 논하는 것이니 사직하지 말라 하며 장순 손이 또 아래기를 올해 물론을 받으면서 이 중임 맡으면 신의 뜻을 어떻게 표겠습니까 하니 잔교하기라 대간이 사람을 논하는 것도 임무를 폐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허물을 뉘우치고 스스로 새로워지게 하는 것일 뿐이니 삼가면 어찌 물론이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진주시로 49관중정 18년 11월 10일 무인 세 번째 계사 한부가 아래기를 순변사의 군관들은 싸움에 나아가 공을 세운 뒤에 논상하이도 늦지 않은데 이제 보낼 때 곧 녹이 있는 벼슬을 재수하는 것은 사채임에 옳지 않은 데다가 윤사정은 전에 위원군수가 되었을 때 병을 핑계하여 부임하지 않았으므로 중기불서로 하고 도로 외임에 재수하는 것으로 논하였고 정상은 포폐의 하등을 받고 아직 한 해가 지나지 않았으니 더욱이 서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법이 무너지고 일이 걸어져질 것이니 모두 개정하소서 또 구세장의 일은 그 도의 관찰사가 상세히 살피고 궁극기 추문하에 계문하에 쓸 것인데 이제 또 사관을 추문하라고 명안을 치는 것은 온편지 못합니다 그 초사를 보면 낱낱이 승복하였으니 관찰사의 계본에 따라 바로 구세장을 신문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대간이 아랜 것은 다 마땅하다 근래 수령이 된 자가 조금만 꺼리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회피하려는 것은 매우 옳지 않을 것이니 연사정은 아린대로 하라 정상의 일이 법에 무너뜨려서는 안 되니 역시 개정해야 마땅하다 구세장의 일은 계본을 보면 매우 놀라우니 형추하도록 하라 하였다 중재실 49권 중중 18년 11월 10일 무인 네번째 기사 평화도관 절사 김극성에게 하교하였다 장상의 소임은 막중하에 중예가 다 같으므로 들어오면 조정의 모책을 담당하고 나가면 지방의 위임을 담당한다 시대에 따라 제도가 다르나 일에 있어서는 방도가 같으니 나라를 지키는 요체를 깊이 생각하면 감사의 선임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따라서 절제를 오로지 하게 함은 우리 문명한 땅을 엄히 지키기 위한 것이요 자순에 부지런하게 함은 우리 교화를 펴기 위한 것이므로 선택할 때 반드시 어렵게 여겨 삼가는 마음을 다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 평화도 지경은 중국과 이적의 경계에 가까이 붙었으니 사신의 왕래가 많아서 번번이 영송하는 노고에 피곤하고 근처를 모아 변방을 방비하느라 농사 지을 틈이 워낙 부족하메라 너가 밤늦도록 염려하고 백성이 베개를 높이는 이 배는 안정을 잃은 것은 접대 계책이 못되어 적들 가까이 오게 한 때문이니 이를 퇴치해버려야 시원하게서나 적당한 기회가 없다 그러나 외적이 코 앞에서 귀찮게 구는 것을 그대로 보내버려둘 수는 없으므로 명예 한가한 주의를 따지고 이를 그를 토벌할 군사를 일으켜야 하는데 혼자 맡아서 두루 처리하기 어려울 것을 생각하여 중신호를 보내어 함께 획책하게 하거니와 나도 경이 주의 되기를 바랐는데 조종에서도 의논이 같았다 견은은 도량이 크고 지식이 뛰어나서 문으로도 이 도를 닦는 것은 한유처럼 이름이 성하고 무로 오랑캐를 무리친 것은 조장의 위세가 드러난 것에 부합하여 여기만 곳을 두루 다니며 출입의 명성을 떨쳤다 그러므로 권영을 보이는 재주를 거두어 관찰하는 손에 붙이니 산품이하에 관한은 임의로 처치하되 죄가 극형에 해당되거든 재개를 품치나라 국토의 우한에 사기가 싹 틀면 아직 작을 때 살피고 미미할 때 염려해야 하며 모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첫사 사나운 것을 제압해야 하니 북문의 쇠약은 충민의 중명을 얻고 서천의 무수는 천창황의 원약을 힘쓰라 그러므로 교시하니 잘 알아야 하리라 진조시로 49권 중료 18년 11월 13일 기묘 첫번째 기사 주방에 나아가다 진조시로 49권 중료 18년 11월 13일 기묘 두번째 기사 겸집이 이후 사경에 아르기를 경계안은 매우 심하게 흉년이 들었으므로 백성이 궁피파에 식량이 떨어진 백성이 참 많은데 갖고 올 왕년의 경창환자국을 이제 바이아우로 독촉하므로 백성이 감당하지 못하고 도산하는 자가 많으니 가입했습니다 지금으로써 너무 멈추고 내년에 추곡이 성숙하거든 바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진조시로 49권 중료 18년 11월 13일 기묘 세번째 기사 승지 김말문이 아르기를 호주 한승부가 함께 의논한 계목의 공사에 악보는 법을 세워 매우 거만지 이미 오랬으나 그 효염이 없는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공천사청과 여인은 모두 속하기만 하고 그 사이에 또 소방이 있으며 죄를 면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죄를 면할 길이 많고 그 속을 거두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법망이 엄밀하더라도 죄를 피할 길이 이와 같다면 어찌 금지할 기약이 있겠습니까 이 뒤로는 모두 정가사변의 법에 의거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알았다 참교하였다